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. 흉기를 사용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게 특징이죠. 그러니까 그동안 경범죄에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항상 관련된 범죄 사실들을 전해드리고 그 이후 처벌 상황들을 전해드리면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안 됐던 게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데 이걸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생겼다는 겁니다. 사실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진주에서 있었던 안인득 사건이 있었잖아요. 이것도 위층에 살고 있는 여고생에 대한 스토킹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전해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한 사람 혹은 지역 주민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심각성을 더욱더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혹시 법에 스토킹 범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? 스토킹이 뭐냐 그러면 과연 어떤 걸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래서 법에는 다섯 가지 행위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따라다니는 것.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.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계속 기다리는 것. 그다음에 문자나 음성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죠. 그게 한두 통 정도가 아니라 스토킹과 관련된 사례에서 보면 몇백 통씩 몇천 통씩 계속 보내잖아요. 그런 것들 그리고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놔둔다든지 그런 것들. 그리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관련된 어떤 물건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예인 사생팬들 중에서도 팬인의 정도를 넘어서서 집에 몰래 침입해서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된 게 몇 개는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거죠.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아이돌 스타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훈방 조치하거나 아니면 단순 절도 이런 식의 어떤 처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됨으로 더 강한 처벌.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흉기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 원 이하의 벌금. 처벌이 강해졌다라는 거. 늦게나마 법이 이렇게 좀 강해진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게 경찰이 예전처럼 그렇게 증거 다 모아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못하고요. 신고를 했을 때 판단을 해서 즉각적으로 제지하거나 적금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긴급하다라고 생각되면 유치장에 바로 유치하고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또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됐어요. 그래서 스토킹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.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거에 그랬을 때 개인 사회에 저희가 어떻게 개입합니까?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. 라는 부분 중요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